다행이다. 아직 집이라.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요. 무슨 일 있긴 있어요. 무슨 일이요? 이게 더 뭐예요? 아침? 이거 차시안 씨 어머니가 직접 해주신 거예요. 정말요? 왜요? 차시안 씨랑 친하게 지내줘서 고맙다고? 진짜요? 관장님 저 이거 사진 찍어도 돼요? 뭐죠? 이 따가운 시선이야? 왜요? 나는 우리 사자 예뻐서 본 건데. 차시안 씨 어머니가 해주신 샌드위치 때문에? 아니요. 그걸 보고 날 떠올려준 관장님 때문에. 고마워요. 아 묻었어. 나는 완벽한 대칭을 좋아해요. 반대쪽도. 오늘은 여기까지.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. 네.